아 손 시려 손이 너무 시려버리는데 기원판 마음가짐 그냥 팀원 이기면 이기고 지면 나도 나도 같이 휩쓸려가는 강물처럼 한번 해야겠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강물같은 카사딘 서로 그냥 파밍을 할까요? 오히려 파동으로 파밍하는게 나을지 또 이거는 그럼 반 쓰레기 미드 해야겠다 그냥 백픽만 찍는 쓰미 한판 하자 난 모르겠다 카밍할란다 카사딘은 사실 카사딘다울때 가장 아름다운 법 아닐까요?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내가 맞는데? 너무 아깝다 쉔한테 다 막혀버렸네 자 아이버니일 때 가장 좋은 점 그거를 두 번째부터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분이 좋음 파워 골드를 못 먹었네 좋습니다 팬이 너무 쨋다 이거는 아우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뭐 되나요? 아이고 아 다행이다 야 이거 안되겠다 도망가자 끝 들어가세요 가능하니? 아우 맛있다 와 근데 이게 원폼이나 바드가 아 왜 이렇게 쎄 비에고 그래도 뭐 좋았습니다 나 킬 먹었으니까 바드는 뭐 죽어도 돼 바드는 괜찮아 싸움이 커질 것 같으니까 못하십니다 좋다 좋지다 좋다 좋지다 좋겠다 좀 좀 아쉽군 좀 아쉽군 어우 맛있어라 와용 우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? 까비 내 반응 속도가 좀 느렸다 오늘 차판이라 살짝 느렸네 어 그래 가자 가자 와 이게 누구? 안 아까운데? 아 오케이 여기까지 긴 줄 알았으나? 여기까지 가면? 아 좋겠죠 나이스 쨍 아 네 수고하세요 뭔가 쉔궁 탈 것 같더라 와 다주죠 이거는? 아 좋지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얌이네요 얌이네요 어? 와우 레전드 레전드 야 쏘이 심장이네 진짜 진짜 사자 한 마린 줄 알았어 랭가가 아니라 아 아 이게 안 맞아? 어? 뭐죠? 지금 뭐임? 아 아 아 아 에라 모르겠다 아 다 죽어라 아 하하하 아니 쉔아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한판 질 수도 있잖아 화 더 나게 해버리기 전멸을 쓰니 그렇다고 되지 뭐야 렉인가? 레전드 패야겠는데요 에휴 망게미 그렇죠 뭐 흐흐흐 망게미 그렇죠 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후픽하고 싶은데 어 카사딘 벤이네 저 카사딘 벤 진짜 오랜만에 당해봄 이번에 벤율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총 당해보질 못해서 야스오면 케인 한판 가볼까? 케인 마려운데 calm 엎 어딜 무리를 해 야스오야 죽어야지 그러면 야스오 노플 야스오 노플 정복자라서 센 것도 있고 근데 좀 세요 케인이 1레벨을 그 벽을 잘 넘었구만 다이나군 굉장히 힘든 벽이거든요 상대만 그게 있거든요 좀 조심합시다 안죽나 저거? 와 진짜 가비 가비 피해주고 아 이게 안 돼? 너무 아깝다 야소가 저걸 타버렸네? 다터미나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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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맛있다 바이옹 굿 자 다르킹까지 나이스 좋네요 이거는 변신해서 갑시다 아 탑으로 올라왔구나 아 탑으로 올라왔구나 까비 맞아주면 아 좋았습니다 굿 아트라스를 했는데 이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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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그거 하나 본데? 사이버 고문장 연거 같은데요? 아 야 너 가야 하나? 걔 늦게 달려 보자 뭐 안가도 될거 같기도 하고 흠 그냥 사이버 고문장 이라고 밖에는 편으로 할 수가 없는 에서른지샘 님들 고함 원래 안치는거야 1퇴 19킬인데 어 그래 그치 어우 시원하다 어? 아니 이게 안 맞아? 맞아줘 아니 사미라야 이거는 맞아주는게 좋지 않았을까? 어? 돈쿨 1분? 기다려야겠는데? 나 없이 하니?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다이나 궁 없이 4대 5 그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아무리 성장 차이가 나도 다 죽어버렸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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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 다행히 케이틀이는 잡았네요 아까 누가 반포자이라고 하지 않았나? 흠 2판 지면 반포자이 아니 거니 속 딱 걸렸다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반드시 받아 내는 걸로 어라? 아니 이러다 진짜 지겠는데? 아 네? 아니였던 걸로 뭔 반포자이요 뭐야? 그치 어? 어 그래 케이틀이 나 잘 가고 곧 역전이여 그치 고고하세요 어? 조용히 좀 다행히 알겠습니다 중독 찬양 그치 아니요 아니요 혹시